논술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집에서 딱 10분만 투자해서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마린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글을 읽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지식을 얻는 것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죠? 그리고 글씨를 쓰는 것보다는 PC나 스마트폰을 두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들 하고요. 그리고 학교 방과 후 수업에서도 프로그래밍을 짜는 코딩 수업도 상당히 많아졌죠. 지금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에 잘 발맞춰서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하려면 미디어를 잘 활용해서 지식 습득도 하고 자신만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코딩을 하는 기술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영상을 보고 프로그래밍을 잘한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정리해서 자기만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영상을 그냥 소비하는 것과 자기가 직접 생산해내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느껴요. 어떤 주제를 설득력 있게 영상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조리 있고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카이스트 교수님인 정재승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단기적 전략과 적응력은 역설적으로 장기적 관점의 기초 실력에서 나온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핵심 경쟁력은 사람들의 생각하는 능력, 즉 기초 지력에 있다. 결국에는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코딩하는 기술보다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잘 활용해서 자신만의 창의적이고 그리고 뭔가 더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려면 그 많은 정보들의 맥락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그 모든 것들을 조합을 할 수 있어야 기존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나만의, 자신만의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고 그리고 곧 그게 아이들의 경쟁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평소에 어떤 연습을 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내 생각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그걸 써보고, 써본 걸 말하는 연습까지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까지는 글쓰기 훈련을 어떻게 했냐면 아이한테 네가 흥미롭고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뉴스나 신문에서 찾아보고 그 뉴스를 읽어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글로 한번 써봐라 이렇게만 했었어요. 정해진 형식이나 틀 이런 건 정해주지 않고 본인이 알아서 직접 쓰게 했었거든요. 무조건 꾸준히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꾸준히 쓰는 거랑 글의 형식에 맞게 잘 쓰는 거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글을 쓴 거를 보면 너무 자유분방하기도 하고 간혹 가다가는 주제에 벗어나는 것도 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줘야 좋을지 모르겠는 그런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런 글쓰기가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도서관에 갔다가 제가 이 책을 발견해서 읽어봤어요. 보이시죠? 초등학생을 위한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 이 책이 저한테 와닿았던 이유는 뭐냐면 가장 간결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가 알아듣기에도 굉장히 쉬워서 형식에 맞춰서 꾸준히 써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글쓰기 방식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글쓰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어떤 주제든지 간에 글을 쓸 때 항상 오레오 형식으로 쓰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레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 우유에 살짝 찍어먹는 그 과자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고 오늘은 O, R, E, O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O, O는 오피년이에요.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R, R은 Reason이에요. 자기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이유를 대는 거예요. E, E는 example.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드는 거고요. O, O는 다시 Opinion. 처음에 말했던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어때요?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O, R, E, O 각각 한 문장씩 4줄만 쓰면 글쓰기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레오 법칙으로 글쓰는 게 몇 시간이나 걸릴까요? 당연히 주제는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주제를 정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잖아요. 주제를 여러 가지를 정해놓고 그 중에 아이한테 선택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한테 글을 쓰게 하면은 글 쓰는 시간은 10분도 안 걸려요. 이 간단한 오레오 법칙으로 여기저기에다가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독서 노트, 그리고 배움 노트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자기소개서에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O,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R, Reason이죠. 그때는 저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는 example, 저는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드는 거죠.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혹은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굉장히 간단해요. 딱 오레오, 이, 오, 알, 이, 오 순서대로 한 줄씩만 써서 네 줄을 완성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토론 수업에도 직접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때요? 딱 네 문장으로 자기의 의견을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의견만 주장을 하면은 상대방들한테 신뢰가 없잖아요. 의견을 주장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맞는 이유를 제시하고 그 이유에 맞는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면은 자기의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확실해지겠죠.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네 줄로 쓰는 거를 매일매일 봐주시는데 우리 엄마들이 아이가 그 오레오 형식으로 쓸 때 좀 주의해서 봐주셔야 할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문장 성분이 빠지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지와 만약에 주어가 좀 빠져 있다. 그러면은 누가 뭘 했는지 그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말을 해줘서 아이가 명확하게 문장 성분들을 꼼꼼히 빠지지 않고 쓸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씩 아이가 되게 모호한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아이가 쓴 글 같은 경우를 보면은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언젠지에 대해서 쓴 글이거든요. 나는 크리스마스가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날이다 쓰고서는 왜냐하면은 크리스마스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시로 들은 거는 생일에는 우리 가족만 축하하는데 크리스마스는 뭔가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분위기가 좋다를 조금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밑에다가 크리스마스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차리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고쳐서 썼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재밌어, 뭔가 즐거워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그거를 풀어서 구체적으로 써주는 연습을 하면은 아무래도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겠죠. 육하원칙을 좀 지키고 있는지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형식으로 하면은 문장 자체가 좀 완전한 문장이 되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문장을 쓸 때 조금 불완전하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주시면은 아이가 글쓰기를 할 때 자기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육하원칙 같은 경우에도 6학년 2학기 때나 되어서야 좀 육하원칙에 대해서 학교에서 제대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희 아이도 어렸을 때 육하원칙을 가르쳐 줬지만은 잘 실행은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 막 서두르지는 마시고 육하원칙이든 오레오 법칙이든 이런 것들을 엄마가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이렇게 주장, 이유, 근거, 주장 강조 이렇게 해서 좀 써주시면 거기에 맞게 아이가 그 틀 안에서 쓰는 연습을 해요. 저희 아이도 처음에는 제가 O, R, E, O 이렇게 써줘가지고 한 줄씩 쓰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순서도 뒤바뀌고 그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조금 지나니까 아이가 그제서야 몇 번 저랑 같이 이렇게 조금씩 고치고 고치고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거를 제가 이제는 안 써도 자기가 그 형식으로 지켜서 쓰려고 노력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처음에는 육하원칙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하시면은 거기에다 육하원칙에 맞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글씨를 써주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 괄호 안에 넣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주셔도 아이들이 훨씬 더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좀 어려워하면은 엄마가 옆에서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야? 얘기를 하면은 어, 그래? 그러면은 왜 그러는지 좀 이야기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유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어, 그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막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그렇구나.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겠니?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자기의 의견을 강조해주는 그런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쓸 거리가 있으면은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엄마들이 아이들이 막 글을 써놓으면은 보고서는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끌어오르잖아요. 이렇게 쓰는 건 아닌데 처음에 봤을 때 진짜 형편없을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잘 설명을 해줘도 아이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셔야 돼요. 봤을 때 아이가 형식을 틀렸다든지 아니면 순서가 바뀌었다든지 해도 절대로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한두 번 쓰다가 이 글쓰기는 끝나게 됩니다. 먼저 아, 이 주제에 맞게 잘 썼다. 혹은 어, 어, 이런 부분은 이런 예시를 듣는 건 정말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찝어서 칭찬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봐라.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글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주시면은 더 아이가 이제 힘을 받아서 다음번에는 그렇게 써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매일 스스로 꾸준히 이렇게 글쓰기를 연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주제가 있어야 쉽게 씁니다. 주제를 찾으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주제 찾는 데만 한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들이 좀 도와줘야겠죠. 일상생활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주제와 그리고 조금은 어려운 사회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주제로 좀 나눠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주제들을 아이에 맞게 좀 생각하셔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겠지만 우리는 시간도 없고 생각할 여력도 없잖아요. 제가 정리해서 상세 설명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즘 우리 아이들 논술하고 진짜 많이 다니죠. 뭐를 위해서 다니는 건가요?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을 남한테 잘 전달하는 스킬을 기르기 위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학원에 뭐 한두 시간씩 왔다 갔다 걸어서 다니지 않고 집에서 그냥 딱 10분 10분만 투자해서 글 4줄로 완성을 해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아이와 함께 이 방법으로 글쓰기 4줄 한번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마린이었고요.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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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